열반입니다. 92쪽입니다. 저자는 제5장의 마지막을 네번째 구경법인 열반을 간략히 설명하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4가지 궁극적인 것 즉 구경법에 대한 길라잡이가 마무리된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열반으로 언정한 밑반함은 니스하고 와입니다. 와는 투 블로우입니다. 니스는 밖으로 오니까 니스와 불어서 끝나면 불어서 끄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불어서 꺼진 상태 그거를 열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불어서 꺼지는가 하면 탐욕, 성냄, 어리석음. 초기 경영에서는 탐욕, 성냄, 어리석음의 불이 완전히 꺼진 것을 열반이라고 설명하며 온 아비다르트 상관은 얽힘이라고 부르는 가래로부터 벗어나기 때문에 열반이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하죠. 그래서 탐욕, 성냄, 어리석음의 불이 완전히 꺼진 것을 열반이라고 한다. 탐진치 3도의 불이 꺼졌다는 게 이기 있잖아요. 부처님의 세번째 설법이라고 할 수 있는 불타오름경의 메인 주제입니다. 그래서 불타오름경은 우리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무려 몇 명이 알아야 하는 게 있어요. 천명이 알아야 하는 게 있어요. 저는 처음에 부대 사람들, 결집한 사람들 불화를 쳤을 거라고 그런 생각이 있어요. 어떻게 천명이 함께 동시에 알아야 하는 게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 했는데 제가 번역하면서 있잖아요. 상태리까지 나오니까 번역하면서 음배를 해보니까 이거는 저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천명이 동시에 알아야 하는 게 있으니까 소문이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왕창 났겠죠. 그렇죠? 그래서 빈비사로 왕이 놀래서 있잖아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왜냐하면 이 가스 3인제였잖아요. 빈비사로 왕으로부터 절대적인 존경을 받고 있었던 바람은 수행자들입니다. 예. 그럼 우에 가서 부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마약 가스 보다는 아닙니다. 부처님께 가서 산별을 드리고 부처님께서는 저희 스승님 때리게 되니까 빈비사로 왕이 믿고 완전히 자고. 그래서 부처님께 절대적인 빈비사로 왕으로 믿음이 생겼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 무슨 가르침을 듣고 그랬으면 그래서 제가 너무나 중요한 경위라서 믿고 인용을 해놨습니다. 사실 4번 주의지 그죠? 비구들이여 일체는 불타오르고 있다. 그러면 무엇에서 불타오르고 있느냐? 탐욕, 성냄, 어리성으로 불타오르고 있다. 됐죠.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탐욕, 성냄, 어리성의 불이 그 상태가 뭡니까? 우리는 해탈, 열반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적으로 보면 뭡니까? 해체해서 보기 무상본무와 여모, 이혹, 해탈, 붕, 해탈 이 해탈이 바로 열반을 체험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탐욕이 세상은 불타오르고 있다 했으니까요. 이거는 우리 무상고, 무화 가운데 불타오르고 있는 거를 강조한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불타오르고 있는 것이 그죠? 탐욕이 불타오르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꺼지는 상태가 바로 깨달음, 열반의 실험이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주에다가 자라놨습니다. 초판에는 없는 겁니다. 전염반에서 갖다 놓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열반은 탐진치가 소멸되는 경지다. 그리고 거기서 또 우리 또 유명한 열반경 했죠. 그죠? 우리 사립다 존재한테 그죠? 그고 가서 그죠? 열반, 열반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이 열반입니까? 일러라! 이랬겠죠. 그죠? 그죠? 탐욕의 멸진, 성냄의 멸진, 어리석음의 멸진 이를 일러 열반을 한다. 그죠? 그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정도로는 열반을 뭡니까? 열반의 특징은 92쪽지 밑입니다. 특징은 고요함이고 죽지 않는 역할을 하고 안식을 가져오는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표상이 없음으로 나타나고 사령분별이 없음으로 나타난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징, 역할, 나타남 이까지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 그죠? 이 열반을 우리 아비다모타 상가하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그 저 빠비까지는 제가 뭐 그 설명식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열반에 대한 정의를 93쪽 30번에 보면은 아비다모타 상가하는 아비다모타 상가에서 아노모타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열반은 1. 출세관이라 불리고 2. 네 가지 도로서 실현해약하군요. 3. 도와 과의 대상이고 4. 얽힘이라 부르는 가래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열반에 한다. 되죠 그죠? 어떻게 보면 아주 명쾌한 설명입니다. 열반은 출세관입니다. 맞죠 그죠? 우리 그죠? 세관 법, 출세관 법 하면은 앞에 81법은 세관 법이고 그죠? 열반은 출세관 법입니다. 그러면 열반은 실현한 자인데 열반은 뭐로서 실현하냐? 네 가지 도로서 예를도 일롤도 도란도 아란도 입니다. 이 도로서 실현하면 도와 과의 대상이라 있습니다. 이거 우리 처음에 도표가한테 제가 딱 말씀드렸죠 그죠? 열반은 뭡니까? 열반 특징은 열반은 뭡니까? 우리 그죠? 아아아 우리 그 출세관 마음 있잖아요? 출세관 마음 우리 앞에 3장, 4장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뭡니까? 도와 과의 대상이 되고 얽힘이라고 부르는 갈래로부터 벗어나기 때문이죠. 이건 우리 사승제 측면에서 보면 그렇죠 그죠? 우리 고집 멸도 할 때 그죠? 멸승제는 갈래가 해소된 경지, 소멸된 경지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부탁부서 선생님은 다시 94쪽입니다. 열반을 3가지로 지금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고유성질로는 하나다. 그렇지만 구분하는 방편에 따라 유여열반의 요소와 무여열반의 요소로 두 가지다. 그리고 뭡니까? 형태에 따라서는 3가지다. 즉 공함, 토상없음, 원함없음. 그럼 뭡니까? 공함열반, 토상없는 열반, 원함없는 열반.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열반을 3가지 측면에서 관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고유성질로 보면 열반은 하나라는 겁니다. 그럼 고유성질로서 열반의 특징은 뭡니까? 우리 앞에 92페이지 나왔죠 그죠? 고유함을 특징으로 한다 그죠? 죽지 않는 역할을 한다 이런 고유성질에 따라 가지고 고유성질을 보면 하나고 구분하는 방편에 따라서 그죠? 유여열반, 무여열반 이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형태에 따라서 그죠? 3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공함, 토상없음, 원함없음입니다. 밑에 설명이 있습니다. 열반은 고유성질로서는 하나다. 구형법의 측면에서 보면 열반은 하나다. 그것은 출세관이며 형성된 것을 완전히 벗어난 형성되지 않은 것이고 고유함을 특징으로 하는 하나의 고유성질로서 딱 이렇게 씁니다. 유여열반, 무여열반입니다. 비록 열반은 고유함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하나이지만 우빠디가 남아 있느냐 없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빠디는 밑에 설리나 오는 주석에서는 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유여열반, 무열반 번역 자체가 사우빠디, 안우빠디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우빠디는 우빠디는 우빠디에서 파생된 남성경사로 위로 받아들이라는 문자적인 의미에서 거머쥐고 있음 남아있는 것 나머지를 뜻한다. 거의 대부분 사우빠디세사와 안우빠디세사의 문명에서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했으면 되죠. 우리 빨리 3장에서 있잖아요. 우빠디라는 말을 검색을 해보면 거의 대부분이 사우빠디세사, 안우빠디세사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석서들은 이 우빠디가 생명을 지속시켜주는 연료와 같은 것이어서 바로 오온을 가르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기역감은 이 부분 출처가 나옵니다. 세사는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문자는 그대로 남아있음을 뜻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빠디세사를 중국에서는 여로 옮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빠디가 있으면 뭡니까? 그러니까 유여 없으면 뭡니까? 무여 됐죠 그죠? 우빠디가 남아있으면 유여 우빠디가 남아있지 않으면 무여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오온이 남아있는 상태의 열반이면 유여 열반이고 오온까지 멸한 열반이면 무여 열반이고 우리가 이미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죠? 우리 부처님 되셨다 아라안이 됐다 이런 말은 뭡니까? 열반을 최대한 한거지 그죠? 3진치가 다 소멸됐고 열반을 최대한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살아계시죠? 오온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의 열반은 우빠디가 유여 열반이 하고요. 부처님이나 아라안이 뭡니까?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인멸 혹은 그죠? 인동을 하게 되면 오온까지도 다 소멸해버리대요 그죠? 그러면 오온까지 다 소멸하면 아무것도 없느냐? 그거를 아무것도 없는게 아니고 그거를 무여 열반이 합니다 그죠? 그래서 오온까지 소멸되는거죠? 그럼 어떻게 무여 열반이 있느냐? 그건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걸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열반이 무이뽑이 유이세계가 와서 뭡니까? 말량만 끈이 되어버리니까 상자국불교는 제가 아무리 봐도 투철합니다. 근데 북방으로 들어오는거 뭡니까? 상자국에서 이야기를 안하고 우리가 뭐 해놓으면 그죠? 굉장한 끈수죠 그죠? 예 그러세 그런것 따이고 없는것 따이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부 시론에 가서 그럴 수 있죠? 뭐 그릇해버리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뭐 말을 안하고 말하는게 아니고 알아서 하시오 뭐 불로는 자유이다. 나는 그게 좋아요. 하시오. 하시오. 그죠? 그렇죠? 근데 우재가 이제 상자국불교 입장에서는 있잖아요 어떤게 무효열반이냐? 말 안한다. 근데 오언까지 없으신 분들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해요? 그죠? 야 그래도 뭐 결론은 여러가지 사실 문제는 많아요. 말 안하고 꼭 닦고 있으면 그죠? 문제는 많은데 문제 많아도 뭡니까? 상자국 입장에서는? 우리는 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말 안한다. 항상 상자국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선생님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다. 그건 말로 우리가 얘기하느냐? 그렇게 보면 대성불교는 그 시대의 그죠? 그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서 그 시대의 어떤 불교적 메시지를 전하는 쪽에 항상 초점을 많이 맞추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또 그 시대의 언어로 열반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 열반이 유열반 무열반 하나 더 해석되는게 대성 유식이 오면 뭐라고 해석을 합니까? 무주처 열반으로 또 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게 무주처 열반이냐? 말은 쓸도 좋죠. 그죠? 어떻게 무주처 열반이냐 하면 그러면 또 뭡니까? 누가 일하다가 침 맞고 있잖아요. 그죠? 저도 옛날에 전생에 있었으면 거의 잘 했을 것 같죠. 그죠? 그러다가 죽을 때 있잖아요. 아 흠망하다 내가 다음 생에 내가 내가 태어나서 추구하면 나는 절대로 이런거 안하려 이런거 같네요. 느낌이 아니 말고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자부에서는 유열반 무열반 왜? 이거는 병에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유열반 무열반까지 합니다. 여기서 여가 뭐냐? 오빠디가 뭐냐? 오빠디 채사가 뭐냐? 그건 오온이다. 오온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열반을 찾아가면 그건 유열반이고 오온이 소멸한 상태의 열반을 무열반한다. 그것밖에 없어요. 왜냐면 경이 걸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석서설은 유열반과 무열반을 각각 95쪽이 차이질죠. 그죠? 오열반이 완전히 소멸된 열반과 오온이 완전히 소멸된 열반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재밌는 표현이죠. 그죠? 그 열반체단하는 것은 모든 건네와 모든 오열본들이 다 소멸된 상태죠. 그죠? 그래서 오열반이 완전히 소멸된 상태는 유열반이고 여기에다가 오온까지 완전히 소멸된 열반은 무역 열반으로 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재밌는 것은 하나 더 있긴 했는데 제가 두 가지를 비켜봤는데 세 가지를 했는데 그죠? 지갑 찾으려면 그죠? 하나는 그러니까 6월까지 완전히 소멸된 열반 그러니까 사리까지 있잖아요. 지금은 사림이 있죠? 뭐 있는 거 없는 건 몰라요. 그런데 서리랑카 보면 있는 것은 분명해요. 왜냐하면 서리랑카 우리 부처님 치골사리 치하사리 치사리가 서리랑카 캔디가 보관되고 1년에 한 번씩 공개한다고 그러거든요. 공개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있는 것은 분명해요. 그 후대에 큰 스윙 사리를 부처님 치사리라고 했는지 누가 알아? 그거는 쉽게 말하면 족보가 있습니다.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치사리가 어떻게 해서 서리랑카 오는가 지금 한 1500년 전에 역사를 발전한 게 있습니다. 어댑니까? 그 해로구죠? 그래서 서리랑카가 어떻게 전성되고 오는가 그걸 명쾌하게 발전했습니다. 그 후대 조살댕이 어떻게 아느냐 그런 말은 할 말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말은 저는 어떻게 합니까? 당신 할아버지가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할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당신 할아버지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보시오. 미션 포장되겠죠? 그죠? 이 호 이렇게 나오겠죠? 그 말은 똑같아. 역사가 분명히 1500년 전에 이미 그렇게 해놨는데 그걸 못 믿으면 당신 할아버지가 있지 않았다. 근데 나는 태어났다. 그건 정말 호흡기죠. 그죠? 그 말은 똑같다. 이렇게 하겠어요. 이해하시죠? 그래도 난 안 믿으면 됩니다. 불구는 자유입니다. 그렇죠? 자유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불구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죠? 유골까지 사리까지 완전히 소멸된 열반 그래서 다투 파리니 파나 이렇게 넣어서 세 가지 반열반으로 정리하고 되었습니다. 띠니 파리니 파나니 해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뭡니까? 형태에 따라 세 가지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무엇을 통해서 열반을 실현했느냐 이것을 따라서 오늘은 아까라는데 아까는 제일 쉽게 형태로 해버렸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열반을 실현했느냐 우리가 열반을 실현하는 방법은 몇 가지입니까?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7천번 떠드는게 뭡니까? 6단계 해탈 열반을 실현하는 6단계의 가르침 뭡니까? 해체해서 보기 무상고무화 여모 이효 해탈 국행해탈 이 해체의 열반을 실현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수행에 들어서 깨뚫어봐야 되는게 해체해서 두 번째 드러나는 무상고무화입니다. 되죠? 무상무상은 어디죠? 무상을 통찰함으로 해서 열반을 실현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고를 통찰함으로 해서 열반을 실현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무화를 통찰함으로 해서 열반을 실현합니다. 그래서 무상 고 무화를 통해서 열반을 실현하는 열반은 이 세 가지 말고는 실현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수행 과정은 명상 주제는 여러 가지겠지만 여기 들어간 청정도는 21장 이런 데서 잘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러고 구장에서 여기 나옵니다. 그죠? 여기 구장에 보면 명상 주제의 길라자이기 때문에 거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무상을 우리 사람은 성질에 따라서 그 사람은 성향에 따라 다르겠죠? 그죠? 무상을 통찰해서 열반을 실현했다면 그거는 뭡니까? 무상이니까 여기서 뭡니까? 무상해탈을 무상 님이 딱까지 거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상을 통해서 한 해탈을 여기서 말하는 뭡니까? 표상은 없음이 한자로 무상입니다. 이 때 상자는 모형 상자입니다. 우리가 무상이라 할 때는 아니 자는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무상해탈 할 때 이것은 무상 이겁니다. 그래서 상을 표상이라는 것이죠. 아니 있다 밑반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무상을 깨뚫어두고 한 해탈을 여기서 말하는 무상해탈을 합니다. 371쪽에 보면 세 가지 해탈의 관문이 나옵니다. 구양이거든요. 지금 살짝 한번 펴보십시오. 371쪽입니다. 371쪽 살펴보니까 세 가지 해탈의 관문을 해놨죠.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살펴보더라고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열반을 실현한 방법은 뭐를 보느냐에 따라서 세 가지입니다. 무상을 통찰하느냐 괴로움을 통찰하느냐 무화를 통찰하느냐 됐죠 그죠. 그래서 무상을 통찰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포상은 해탈이 됩니다. 무상해탈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괴로움을 고를 통찰하면 어떻게 되겠지요. 고를 사무치이 들으면 어떻게 되겠지요. 삐치가 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바라는 게 뭐가 있겠어요. 세소증에 대해서 바라는 게 있겠어요. 우리 이론적으로 보면 그렇지요. 겨로움을 통찰하거든요. 삐치가 겨로움을 통찰했는데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겠지요. 그래서 저를 무언해탈을 합니다. 그래서 원함없음으로 한글로 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무아라고 해서 무아라고 해서 무아를 통해서 해탈한 사람을 무아나 항상 공과 연결이 되죠. 그렇죠. 이미 우리 대성불교에서도 회정문 용수 선생님 자주부에서 보면은 공과 무안은 공료라고 대성불교의 아버지 용수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게 검덕씨 용수 선생님 말씀하시겠어요. 이런 걸 봐서 있잖아요. 그래서 공과 무안은 같은 계열을 봅니다. 그래서 무아라고 무아를 통찰해서 한 해탈을 공해탈이라고 합니다. 됐죠 그죠. 그 다음에 무상을 통찰해서 한 해탈을 무상해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괴. 괴. 괴음. 고를 통찰해서 한 해탈을 무원해탈이라고 합니다. 이건 다음 371쪽 있잖아요. 9장 가서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뭡니까. 우리가 그죠. 이 세 가지로 하면 열반의 기본적인 설명이 되죠. 첫적으로 하나는 뭡니까. 열반의 고위성결. 열반의 이름 붙은 것은 전부 뭡니까. 또 같은 것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구분하는 방편에 따라서 윽박이가 있는지 않느냐. 그죠. 온이 있는지 않느냐를 가지고 보면은 유여 열반과 무여 열반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이 열반을 어떻게 해서 무엇을 통해서 열반을 채덜했느냐 하면은 그 열반을 채덜한 방법 형태에 따라서 우리는 뭡니까. 공. 무상. 무원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우리 무상공 무하로 하면은 무상. 무원. 공. 이렇게 되겠죠. 어차피 여기서는 안읍다 선임은 공을 먼저 이렇게 앞에 정을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네.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구심쪽입니다. 가래에서 벗어난 대선임들은 열반은 불사요. 다함이 없고 형성된 것이 아니고 위험은 경제라고 설하신다. 이와 같이 마음부와 마음부수와 물질과 열반에는 네 가지 궁극적인 것을 여러 개서 설하셨다. 이렇게 해서 뭡니까. 이제 우리 사위 80위법에 대한 기본 가르침은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